국내 주식시장이 연초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 하락 여파에 크게 출렁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헬스케어 펀드와 일부 중소형주 펀드가 원금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 급락하면서 펀드 자산 배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마이너스 5.9%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5.3%, 해외 주식형은 12.5%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체 860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이 기간 플러스 수익률을 지켜낸 펀드는 불과 13종에 불과합니다. 주식형 펀드 중 지난해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헬스케어 펀드가 여전히 수익률 상위를 지켰습니다.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는 3개월 수익률 10.87%, 1년 수익률 50.18%에 달했고,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도 비슷한 기간 4.32%와 37.7%로 선전했습니다. 일반 주식형과 중소형주 펀드 중에는 맥코리 뉴그로스, 메리츠 코리아, NHCA 올세 성장 중소형주 펀드가 2% 안팎의 수익을 내 체면을 지켰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주로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에선 롱쇼 펀드가 선방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계 스마트 롱쇼 시리즈가 약 3장에서도 1%대 수익률을 지켰고, NHCA 퇴직연금 중소형주, 메리츠 코리아 퇴직연금이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식형 펀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부진한 건 삼성그룹을 편입한 펀드들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둔화와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석 달간 17% 하락해 한국투자 삼성그룹 펀드, 이스트스프링 업종 1등 펀드, 한국밸류 10년 투자가 많게는 10%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 성과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신형 밸류 고배당과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메리츠 코리아 등 배당이나 안정된 성과를 보여온 펀드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불안과 외국인 자금 이탈 압박 속에 펀드 시장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